네 이번엔 에피타이트 버스트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식욕이 좀 땡이긴 땡이네 그렇습니다 치즈케이크를 고른 것 같고 맛있게 생겼네요 위에가 되게 아주 잘 구운 고기 같은 질감도 들고요 치즈케이크 같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노벤버 버스트에 이어서 에피타이트 버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색상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픽업 커버 뭐 이런 데도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색상이 일환이니까 결국에는 겉에 디자인의 디테일 말고 나머지 스펙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즈우드가 되게 빨가네요 맞아요 얘는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 얘는 상당히 밝은 느낌이라 전반적으로 같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리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뒤도 빨갛고요 이거 뒤가 좀 짙죠? 많이 다르네? 그러네요 색감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같은 마오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애초에 색상이 기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 일러스트는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슬래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사운드도 미리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다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전 시간 가셔서 슬래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시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거 사운드 쭉 모니터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두 번만 클린에서 한번, 갠에서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고 과연 같은 픽업 단수에서 사운드가 완벽하게 똑같은지 라인 테스트를 했을 때도 모를 정도 이제 이것만 확인해보고 그리고 계속 사운드 쭉 들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트 버스트 가격은 동일하고요 390만 6천원이에요 똑같네요 네 요것도 이제 2020 슬래쉬 컬렉션이고요 깁슨 USA 슬래쉬 레스폴 스탠다드로 나온 모델입니다 어 요거 역시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94kg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아주 약간 더 나갑니다 그리고 두께는 48에 조감은 53 아치 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플루 디트리는 조금 더 더 큽니다 이게 더 굵은 느낌 저게 80이었는데 이게 81 얘는 81.5 정도 돼요 이게 앞에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느낌이 네 그래서 뒤뚤레 쪽이 조금 더 두툼하게 나와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탑에는 AAA 그레이드의 플랫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의 50년대 빈티지 스타일로 넷감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키스톤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린키인데 약간 옐로우 느낌이 있네요 노랫길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슬래시 탑에 쓰고 있는 특유의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린건데 참 잘 그리네요 네 아주 뼈 따고까지 해가지고 잘 그려놨어요 네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도 역시 슬래시의 시그니처가 트러스 커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프텍 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인데 상당히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정보 프레스입니다 여기까지구요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 버벅 알리코 투 픽업인데 요게 AP 지금 이게 에피타이트 버스 잖아요 요게 이제 지브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더블 블랙입니다 두개 다 까맣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 차이만 있다 픽업은 같은 픽업이다 컨트롤은 투 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핸드 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파시터 장착이 되어 있구요 ABR1 튜너미틱 브릿지에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트러스 로드 커버 네 뭐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스피커를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우렁찬 것 같아요 저 지금 트윈 리벌브 볼륨을 한 3% 정도 줄였는데 지금 브릿지 조핑을 했잖아요 바로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기분 탓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렁찬 되는 것도 기분 그래서 제가 일단 갖다 놓은 거죠 여기서 해서 바로 똑같이 브릿지 해서 시브로 해서 똑같아요 똑같네 이 우렁찬도 똑같고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뽑기에 따른 손해는 없는 걸로 네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취향만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두 개가 소리가 똑같다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디자인적으로 어느 개 선생님 취향이십니까? 식욕 폭발이 낫지 않군요 저도 저도 약간 식욕 폭발 이쪽이 좀 땡깁니다 각각 안심으로 소원의 본륨은 계약에 따라가서 레드락, 팬더,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락이고요. 레드락, 팬더,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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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가 있습니다. 좋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을 들어보면, 톤을 좀 줄여서 치는거라고.. 레드락,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락,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락, 트윈 리브로버의 레드컬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비교해보죠. 이걸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위트할도 많이 치니까, 그냥 슬래시 소리가 나네요. 바로 갑니다. 또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게 세상에 있겠냐만은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픽업. 야 이거 좋다. 마샤하고 진짜 찰떡이네요. 이것도 메이킹을 하면 어떨까요 아까랑 똑같이 딜레이랑 코러스만 놓고 마샤하고 마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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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뽑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짜 색상만 달릅니다. 반주도 같은 거에다 얹어볼게요. Ye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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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우 신난다. 이거 일단 같은 걸 들어봤으니까 다른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발라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뭉근한 느낌에도 한번 묻혀봤습니다. 오버드라이브만 넣고 쳐는데 참 잘 어울리네요. 네. 뭐 하드라하게 그런 쭁쭁쭁 하는 거 말고 한 요정도 느낌의 살짝 오버드라이브 걸린 사운드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타이트 버스트까지 쭉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시청자 우리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706화 스트랜드버그의 그 살렌 아 살렌 네 살렌 클래식 세일런 클래식이었는데 이거 그 텔레라 똑같이 생겼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포드라님 포데라구나 포데라님 포데라님 지멋대로 막말하던 친구가 갑자기 맞춤법 엄청 신경 쓰는 느낌 포데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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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같이 생겼는데 애가 갑자기 피치가 맞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또 저스틴 S 님도 비슷한 한 조평 달아주셨어요. 포데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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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는 포데라님 맞아도 좀 적당히 맞아야지 너무 맞아 포데라님 2706화 여하고요 2707화도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유튜브가 되면서 저희가 매번 보이시던 예전에 그 버즈빗 사이트에서 많이 보이셨던 분들 말고 처음 보는 이제 닉네임들이 많이 등장하는거죠. 뭔가 좀 댓글 분위기가 이제 다양해졌어 understandable. 네 네 기어타임해서 2707화 아이반네즈-아제226이였는데 저희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모델명 을 구분할 수 있는거냐 엔레인지 했는데 여기에 이성호님 나타나셨군요 우리 이설호님 아재 모델시리즈 22 24 프레스 중간에 들어가는 0은 프리미엄과 프리스티지 구분을 위한 모델번호 그래서 만약에 E204다 그러면 프리스티지인 프리미엄인거고 E24다 이런 프리스티지인거고 이런식으로 0이 있고 없고가 앞에 22 2와 24는 프레스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E는 예를 들으면서 E204다 이러면 E202는 마지막 E는 헌버커 두개 HH고 4는 싱글 두개 브릿지 헌버커 HSS가 4 그 다음에 HSS 브릿지 커버 헌버커가 6 그래서 E46 마지막에 E206이다 뭐 E26이다 E6이다 라고 하면은 22 프레스에 HSS 브릿지 커버인 헌버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건거죠 대단하네 아이바니즈에서 일하셨나봐요 그니까 E402다 이러면은 24 프레스에 프리미엄 프리미엄에다가 헌버커 2개 와아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들은 기타 탑을 얘기하는겁니다 F는 플레이 메이플탑 B씨는 복꽃에 PB는 포플러벌 그럼 E204 PB다 이러면 이제 됐어 됐어 야 이거 뒷숫자는 아무래도 이런것 같다고 예상만 되는 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뭐 이 밑에 뭐 또 대대수로 막 천재 막 이런 댓글로 달리 네 이선호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깨알같이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뭐 12개월로 지르라고 했나봐요 깨랑이님이 이 악마들 크크크크크 12개월로 지르라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 이선호님 깨알같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편 드릴게요 아 이렇게 드렸죠 이게 깁슨 스탠다드입니다 네 이게 깁슨 스탠다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슬래시 스탠다드가 아니라 깁슨 스탠다드라는게 좀 맞을것 같아요 슬래시는 그냥 여기다 그림만 그렸을땐 어 저는 아까 그냥 제가 뭐 색상이름에다가 붙였던 별명 그대로 한주평으로 드릴게요 식욕폭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 식욕폭발 슬래시도 요새 좀 쪘더라구요 아 폭발하셨어요 왜 다들 이렇게 또 말년을 뛰시는지 폭발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스티브바이나 누노 같은 양반들은 얼마나 진짜 그 몸매관리를 잘하시는건지 살찐걸 본적이 없어 뭐 아X먹는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냥 아X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살이 찐다 싶으면 아X먹으면 돼요 그만 X먹으세요 네 점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죠 똑같죠 기타가 똑같고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엄청나게 예쁜 레스포리 아니 SG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G 모던인데 블루베리 페이드 아 요거 색깔이 야 요거 색깔이 아주 그냥 또 식욕폭발이에요 저게 식욕폭발 어 식욕폭발입니다 이게 뭔가요 궁수폭발? 약간 느낌이 얘가 이제 메인 메뉴면 저는 디저트 느낌 디저트 느낌 식욕폭발하는 블루베리 페이드 SG 모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기 주시구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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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비 업 세세요 아기 사모카소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요